아니 난 내가 화장실 갈 때 랄프가 잠깐 앉아있으면 대체 무슨 얘기를 하지 다들 궁금해 유익한 얘기를 합니다 어 근데 니랑 나랑 이간질 시키는 사람 은근히 많지 않냐 나 잠깐 자리 비우면은 아니 그건 제가 알아서 컷 합니다 그치 니 월급 얼마 갔냐 물어보고 아니 그런 질문은 없어요 그냥 제가 없애버리기 때문에 아 그래? 어 오케이 확인 대신 형 뒷담을 좀 까곤 합니다 음 내 뒷담? 예 이간질 아니고 음 고마워 그럼요 형 또 한살이나 더 오래 살살고 응 고마워 고마워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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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느낌이냐면 기다란 펜이 있고 이 안에 약이 들어있어 이렇게 돌려가지고 조절해가지고 몇 미리 맞을건지 누르면 한번 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緿 배에 찔러도 찔른지 모를 정도로 얇아 덜 먹게 되고 소화 잘되고 나는 일단 잠을 잘 자 잠 잘 자고 소화 잘 되고 또 포만감 오래 가고 배고파고 미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사라지고 지금 이틀째인데 괜찮네 이거 혈당 낮춰주고 또 체내 지방 분해해주고 그런다던데 싹센데 효과가 내장지방 근육속 지방감소 식욕억제 포만감소 식욕감증진 혈당수치 정상화 중성지방과 지방간을 감소시켜주고 장기투약에도 비교적 안전하다 이정도? 먹는 다이어트약이랑은 좀 다르지 왜냐면 먹는 다이어트약은 사람 정신을 헤쳐 그래가지고 잠도 잘 못자고 막 심장 두근거리고 되게 안좋잖아 사람 정신에 스트레스 존나 받아가지고 막 남들한테 짜증 졸라내고 우울증 빠지고 나는 욕심없고 내가 지금 118kg이라는거에 너무 충격먹어갖고 내가 지금 이거 싹센데 처방 받은거라서 나는 그냥 욕심없어 108kg만 돼도 그만이야 100kg 이상이 뭔가 유지돼야 내 몸인거 같은 느낌이 있어 처방을 쉽게 안해줄걸? 왜냐면 진짜 리얼돼지여야해 이게 처방을 해주려면은 BMI 수치가 상당히 높아야돼 여자는 약 한 70kg 80kg 정도 돼야돼 아니면 당뇨 있거나 아니면 고지혈증 있거나 고혈압 있거나 그리고 이거 시험 대상자의 평균 체중이 106.2kg이었대 그러니까는 나같은 사람들은 효과가 올 수 밖에 없는게 싹센다고 여자같은 경우는 여자 키 163에다가 최소 70kg 이상 되는 그런 똥띠련들 BMI 주사 30점 그런 똥띠련들한테 효과가 있는거야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니까 이게 꼭 그 대학병원 같은데 가서 처방을 받으면 여러분들 나처럼 싸게 살 수 있어 요 주사 하나에 4만원에 살 수 있어 근데 어디 시중에서 좀 뭐 어떤 그런 여러 루트로 구하려고 하면은 13만원 정도 나올걸? 어 그러니까 난 싸게 한거지 10만원 정도 싸게 산거지 요거 하나에 주사 하나에 어 8만원 구하려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지 내가 봤을때 지금 위고비가 싹센다의 상위호환이거든 그러니까 위고비를 지금 사람들이 더 환장하고 찾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싹센다가 지금 내가 봤을때 저점 매수하기 좋아 어 싹센다가 많이 남아도 올거 아니야 안그래도 내가 이거 나는 그냥 별로 관심 없는줄 알았는데 내가 나 요즘 허벅지에 주사 맞는다 애들아 이랬더니 나 그 바이크 오픈톡 방에서도 애들이 관심을 겁나갔더라고 형 나도 하면 안될까요? 형 저도 하고싶어요 어 고도비만 아니면 힘들어 이거 크게 기대하기 좀 그렇다 난 왜 위고비 나한테 싹센다맞는다 했다 생각이 야 근데 지금 강남에서 위고비가 80만원 90만원 가격대에 형성돼있다는데 그 돈주고 하겠냐 한달에 어? 맞잖아 에바야 그러니까 지금 강남의 미치광이들이 다 쓰러갔어 다 쓰러갔어 그러니까 이제 낙수효과처럼 이런데 인천대학병원이라든지 이런데까지 싹 다 위고비가 좀 퍼지려면 좀 기다려야 돼 어 몇개월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싹센다로 조금 이렇게 하다가 위고비가 출시됐어요 선생님 네 얼마에요 한달에 한 2-30만원 정도 될거에요 그러면은 아 그러면은 위고비로 이제 처방해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겠지 달에 90이더라도 6개월 정도만 하는거면 할만할 것 같다고? 야 근데 그 몇백만원 너무 아깝지 않니? 야탑 FBI야 나는 돈이 아까워 어 굳이 원 가격대를 내가 알고 있는데 비싼 돈 주고 그거 막 허니버터칩 예전에 막 만원에 매수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 느낌이라고 봐야지 중증비만 환자는 합병증이 더 무서워서 그런거 따지면 그런 사람들은 가성비가 나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급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게 맞고 지 몸이 지가 살쪄갖고 진짜 아프다는데 그런 상황에서 술 처먹고 계속 그렇게 자기 몸 그렇게 학대하는 새끼가 있을까? 자기 몸을 그렇게 계속 뭐라그러냐 착취하는 인간이 있을까? 자기가 아픈데 조심해야되는데 웨이트 하면서 고기 마음껏 먹고 어 그래 배 터지게 먹어도 웨이트하면은 살 다 빠지는데 굳이 식욕 억제를 왜 함 근데 나 딱 말할게 운동하는거는 노력이 들어가잖아 그리고 시간은 돈 아니야? 생각해봐 주사 주사 배에다 쭈셔넣는다 6mm 맞춘다 띡띡띡띡띡띡띡 들어가 운동이 맞긴 해 어 제일 건강하고 제일 건강하고 최고의 효율은 진짜 뜀박질처럼 좋은게 없어 난 운동하기 싫어 근데 밖에 나가서 뜀박질 하고 싶지가 않아 알아야되게 평생 주사 맞을거 아니면 그거 맞고 쪘다고 해서 주사 안맞으면 다시 쩐다고 운동을 하면 그게 습관이 될 수 있는데 주사하는건 습관이 될 수 없잖아 그니까 닥쳐 내가 딸깍으로 살이 빠지건 건강해지건 뭐하건 아갈빡 싸물어 개새끼야 싸물어 싸물어 아 잔소리 존나하네 운동 안한다고 여기 좀 돼지들이 많나보네 다들 이렇게 살 빼려고 그러냐 다들 나한테 살 빼라고 뒤지게 뭐라고 하더니 은근히 돼지들이 많나봐 우리 김쌈체무원이 아 오랜만이네 아 오랜만이네 안녕하세요 아 귀엽다 아 귀엽다 김채훈의 낮은 콧대랑 안 예쁜 코를 지적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거를 메꾸는 몸매가 있잖아 아이유 상의원이라고 생각해 난 개인적으로 진짜로 저런 상 중에 뭔 초딩 몸매야 비율 지리는데 슬렌더도 아닌 게 약간 기립근 개쩄면서 몸 완전 근육 탄탄한 그런 몸매인데 팔다리 다 길고 피부 개하얗고 눈 웃음이 참 좋긴 한데 백지현 눈 웃음이 참 좋긴 한데 백지현 백지현이 한 그 더듬이 머리가 참 매력적이더라 앞머리 이렇게 내려가지고 남자들이 환장하는 스타일이긴 하지 오히려 남자팬 더 없을걸 장원영 같은 경우는 여자팬들이 더 많을걸 너무 화려하고 그러면은 남자팬들이 오히려 없더라고 롤드컵은 끝났나요? 아마 끝났을 것 같은데 이거 5세트 같은데 어 어 끝났네요 졌구나 아마 어 뭐 결승이야? 아니요 아니요 예선? 8강 8강 8강? 8강 딸이 롤드컵 어디가 우승할 것 같아요? 이번에 한국이 우승합니까? 젠지 또는 T1 젠지 또는 T1 젠지가 알 것 같아요 젠지가 좀 더 좋아지지 않았나? 그 기세가 T1보다 T1은 약간 상징성? 젠지가 우승할 정도는 높다고 7년은 젠지 얼마야? 상금이? 롤드컵 상금? 13억이네 크으 14억이면 겁나 크네 14억이면 28억이요? 28억인데요 28억이라고? 예 총 상금이 28억 와 그중에 1등은 13억? 얼마 정확히 얼마 전혀 모르겠어요 총 상금이 28억 음... 그래... 그래도 그게 얼마야... 좋네... 흑백요리사 우승 9번 해야된다고... 흑백요리사 우승 9번 해야된다... 약은 왜 준거야? 여기 약통 왜있니? 예 약통이 왜 올라가있어? 원래 거기 있었어요 아 그래? 응... 전기 뭐하고 사냐 몰라 뭐하고 사는지 군대 가지 않았냐 나는 내년에 지금처럼 이렇게 쭉 유지 잘하고 돈 크게 어디다가 허툰데다 쓰지 않고 그리고 쭉 있으면서 돈 좀 많이 모아가지고 BMW XM 사고 싶다 지금도 살 수는 있는데 내가 굳이 막 예금 그 통장을 갖다가 예금 통장 맞지? 예 예금 통장 갖다가 거기서 막 돈 많이 뽑아가지고 써야되잖아 어 현금을 쥐고 있고 싶다 이 말 아닌가요? 어어 음 난 어차피 결혼도 안 할 거고 그런데 돈 좀 펑펑 쓰면 안 되냐? 뭐 자식새끼라도 있고 그러면은 좀 돈 좀 알뜰하게 쓰고 그럴 텐데 어 그래서 난 그냥 결혼도 안 하고 그럴 텐데 어 내년에 제네시스 처분하고 그러고 이제 XM 가야지 음 이러다 결혼할지 모른다고? 내가 결혼할 사람은 일단 27을 넘기면 안 돼 어 그리고 키 160에서 163은 돼야 돼 최소 커트라인 160? 160 이상 어 원래 163 이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뭐 키가 그러면 그 중요한 건 아니니까 왜냐면 첫째 같은 경우는 그 키 같은 경우는 이제 목의 유전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음 키는 뭐 나만 따라와도 꽤나 크겠지 그리고 또 나이 먹으면 키가 크면 피나 살지 말을 좀 이쁘게 했으면 좋겠고 어 얼굴은 막 그렇게 막 진짜 절세 미녀를 원하진 않아 왜냐면 얼굴 또 너무 이쁘면은 또 얼굴까봐 할 거 아니야 불안할 거 아니야 어 그렇게는 못 살지 어? 7에서 8 어 외모는 솔직히 진짜 아 진짜 또 누구라고 그렇게 하기에 참 얼굴은 약간 래퍼 민호이보다는 이뻐야 돼 어 래퍼 민호이 상의 호환이어야 돼 그러니까 진짜 최소 민호이 정도 어 음 음 학력은 고졸 이상이었으면 좋겠어 왜냐면 나는 그렇게 학력 내가 솔직히 학력이 좋질 않아서 내가 그걸 갖다가 내가 학력이 딸리는 거를 나중에 미래 와이프한테 청구하고 싶진 않아 그거는 너무 에바 같아 네 아무튼 그리고 또 선호 MBTI 선호하는 MBTI 방금 뭐 떨어진 소리 뭐야 종이 아 MBTI는 T랑 P가 들어갔으면 좋겠어 어 어 ES나 ESTP나 ISTP 어 ES 아니면 IS 오케이 음 음 음 그리고 문담피 걸러야지 모아둔 돈 없어도 상관없음 빚만 없으면 되나 어 모아둔 돈은 솔직히 필요없지 내가 나이 이런 정도 스펙이면은 어 그리고 하나 더 다 놀고 와야 돼 놀 거 싹 다 놀았으면 좋겠어 나중에 늦바람 들어갖고 어디 망카페 같은데 처 가입해가지고 애새끼 낳고 내가 일 졸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뭐 어 뷰 좋은 무슨 뭐 베이커리 카페니 뭐니 똑같은 썩은 귤 상자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데서 이렇게 썩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거 진짜 조심해야지 어 놀 거 싹 다 놀고 그러니까 어 노는 행위를 졸업한 자 어 놀아본 여자는 솔직히 별로고 그러니까 최 최하한선을 얘기하는 거야 나는 어 노는 것을 졸업한 자 그렇지 예 이 정도면은 그 결정사에서 몇 등급일까요? 얼마 안 돼 여자한테 바라는 게 없잖아 일단은 지금 그게 없어요 야 이거 뭐 그렇게 대단히 높은 스펙 아니야 뭐하나 나도 내 주제 파악을 하고 지금 최소한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어 아 아 이걸 스펙 높다 그러면 나는 그냥 말 안 되지 그거는 음 이게 지금 스펙 높은 거라고 나에 비해서? 그럼 시발 라트비아 여자랑 결혼할게 꺼져 다 꺼져 나 후려치기 하는 새끼들 꺼져 버러지 같은 새끼들아 누가 높다고 누가 높다고 높다는 사람 다 보낼게요 방구석에서 그냥 양은냄비에 라면만 매일같이 쳐빨면서 취직도 안하고 거북목 주욱 내밀고 웹툰 쳐보고 딸잡이에다가 밥동딸만 우지개하는 새끼들이 뭔 시발 스펙을 니들이 뭘 봐 보기를 알지도 못하는 새끼들이 까불고 자빠졌어 어 엇가하지마 왜 엇가를 해 지금 아니 그럼 난 뭐 몇 살 만나라고 20대 초반 만나야지 형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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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조용히 하고 랄프야 나 몇 살 만나라고 30대 30대 만나라고? 아니 다 여초에서 왔어 이 새끼들? 30대가 뭘 의미하는지 너네 알지 않아? 이게 아군이야 이게 우군이야 뭐야? 형 몰래려고 하는 거예요 아군 맞아? 적군이에요 다 보낼게 있어 이거 다 적군 아니야 진짜 웃긴다 너네 바로 처단합니다 40 뭐예요 40 나가세요 야 아이 그럼 들어봐봐 아이 그러면 나는 내가 뭐 솔직히 대기업 다니면서 스펙 쌓은 건 아니지만 10년 넘게 인터넷 방송하면서 정말 늘 하는 얘기 20대 절반이다 아니 인생의 3분의 2를 모니터 앞에서 보내면서 내가 열심히 차곡차곡 모아온 내 재산이나 내 자산가치나 이런 것들을 나이 먹으면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와서 조금 젊고 이쁜 여자 만나려고 하니까 늙은 여자 만나라고? 30대 중후반 만나라고? 나한테? 아 누가 그랬어요? 말이 돼 이게? 아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다 보냈어요 어 형을 질투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본인들은 가질 수가 없애요 어 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형이 그냥 만나면 되는 거고 아니 그래 다라밍 제 말이 맞아 다 놀고 즐길 거 즐기고 거기다가 어? 그런 사람을 내가 왜 결혼을 하냐 그러니까요 이거 웃기는 놈들이네 이놈들 아니 형이 만나겠다는데 저분들이 뭔데요? 극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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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 보내드릴게요 그럼 27살 이하가 코트 형을 왜 만남 이러지 지랄하네 그분이 결정할 거지 야 그러면 내가 뭐 나는 내가 그럼 야 그럼 생각해봐 여러분들 남자 인생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남자 인생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남자 인생이 금수저가 아닌 이상 30살 이전에 축적해오는 그 부와 얼마나 그 허들이 높은 거야? 허들이 아니라 형은 그냥 희망사항이고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데 본인들이 그 27살 여자에요? 아니잖아요 왜요? 야 이 남자들이 저렇게 해버리니까 거의 나는 무슨 여초에서 내가 방송하는 줄 알았네 배 아파서 그래요 본인들은 그럴 수 없으니까 너무 충격 먹었네 장난이길 바라야 겠지만은 세상에 어쩜 저러냐 어 음 음 음 음 음 음 아니 그냥 다 필요없어 다 8번부터 1번까지 싹 다 지워 네 그리고 밑에 다시 1번으로 다시 적고 네 라트비아 라트비아 어 그리고 2번 러시아 네 그리고 3번 어 우크라이나 어 3번 우크라이나 그리고 4번 하나 더 있는데 거기 그 뭐야 제 글짱들 우즈베키스탄 아 우즈베키스탄? 음 우즈베키 여성 음 됐죠? 어 이게 맞다 이게 맞아 와 세상에 이 진짜 남자들의 경쟁자 제거 능력은 탁월하네 나 국결할게 그냥 국결할거고 니들 많이 만나라 어 니들 많이 만나 어 국결할게 나는 내가 Sometime 내가 사십대가 아닌데 아직 저런 얘기나 해버리니까 Thank you 내가 좀 그러네 자 그러나 사실 나는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вп Frage 다 지워 어 무용짐을 무슬무위하기 난 결혼 생각 없음 결혼하면서 평생 잘 살 그런 자신도 없고 그럴 보장도 없는데 나중에 재산 반갈죽 당하면 도축 당하면 껍데기 벗겨지면 어떻게 살아 그때 내 능력도 다 해가지고 그때는 뭘로 먹고 살 거야 평생 나는 그냥 연애만 하고 먹고 살 거야 그게 맞아 형 랄프랑 나중에 저기 그 실버타운이나 들어가야지 그래 거기서 게이트볼 치고 거기서 할매들이랑 뭐 노닥거리고 맛있는 거나 먹고 사우나나 하고 어 그러고 그냥 그게 맞아 요트 하나 싹 띄아놓고 거기서 그냥 낚시나 하고 그게 맞지 결혼 같은 소리 하고 있어 현명한 선택인 것 같아 결혼을 안 하는 거는 야 문 닫아둘아 야 문 닫아라 랄프야 살짝 쌀쌀하다 담배 하나 피고 그리고 이제 오시 갑시다 오늘 어제는 미스테리하고 아 맞다 맞다 오늘 할 컨텐츠 맞다 나 인스타그램 아이디 만들어야 돼요 인스타그램 아이디 만드는 방송이랑 그리고 이제 걸그룹 이제 아이돌 신곡 뮤비 노래 리뷰 어 그거 하고 오시오 하고 그렇게 하면은 깔끔할 듯 응 응 응 그러니까 저쪽으로 받아둘게 받아둘게 응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금 다들 방지 한번 봐봐요. 이렇게 컨텐츠 하는 거 방지해 항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는 컨텐츠 있으면 거기다 대가루 넣어놓는 거 괜찮지 않아? 뭐 하는지도 알기 쉽고 음 결혼에 대한 사상이 나랑 비슷한데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결혼 안하고 평생 연애만 하고 살듯 그래 그게 맞아 야 진짜 결혼은 아 마인드 갖춰진 사람 진짜 찾기 힘들어 그래서 솔직히 지금 남녀노소 다 보는 방송이라서 내가 말을 좀 이렇게 아껴야 되는데 그 사상 갖춰진 사람이랑 결혼하기 졸라 빡세다 자 그러면은 갑시다. 자 인스타그램 만들기 인스타그램을 제가 이제 녹화를 누를